세일날 아침 3시 25분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전에 왔는데 스크랩 못한 거 좀 보충을 하고 책이 어제 정리되친 책이 지금 또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한 문장씩 읽고 책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자놨다가 다시 또 정리해 들어갔다가 끊임없이 책이 움직인다. 벌써 9월달에 또 4일이 4일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어디 수업을 하다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이게 한 군데 빠져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를 어제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쟁이들이 한 군데만 빠져서 한 사람 얘기만 계속 듣고 또 이제 그쪽에 추종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광화문에 모이는 이 사람들 이게 보니까 최초로 내가 일부러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 가르쳐 보는데 그게 어떤 조직인지 어제 수업을 하다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제 대한학교를 일산에 있는 교회서부터 했다가 대한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누가 지원을 안 했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원을 안는 게 딱 맞아. 전혀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영어를 안다고 착각하고 대한학교를 만들면 오고 그걸로 어떻게 전혀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담당 목사도 영어를 보니까 전혀 아닌 사람이고 딸내미도 영어를 잘한다 해서 유명한 광화문 목사의 뭐가 됐다는데 가르치는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음 끼우고 가르치고 장모음 가르치고 단모음 가르친다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그 짓을 한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 학원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벌써 망했어야 되고 영어라는 게 코끼리 다리 맨지는 거거든. 워낙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있는 나부랑이들이 이만한 책을 읽겠습니까? 어디 성경 좀 안다고 우리말로 그 해석도 잘못된 걸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술 먹고 교통사고를 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중이라고 다행이더라고 그 정도 이제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정도 짜부러졌으면 원래 죽어서 시체가 나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더래.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치고 가가지고 가다가 또 대형 다른 차를 치고 하면서 이제 그 구속을 당하지 않게 알고를 했으면 당연히 구속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관계되는 놈을 찾아가서 또 다 타협을 해가지고 그걸 숨기고 이제 시아버지가 그 돈을 다 내줬다는 거야. 300만 원도 내줘고 또 어떤 놈은 또 그 불륜 누구 불륜인 놈들이 찬타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두 놈하고 그 불륜인 상태가 다 밝혀지게 어떻게 되게 돼가지고 또 엄청난 돈이 나가고 어찌고 뭐 남편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그 해석을 또 어떻게 했냐면 아 주님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 오지 말라고 그렇게 옛날 어렸을 때 아가씨 때 다녔던 그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참 사람이 좋다 해서 평가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네 명의 아이들을 낳았고 인구 증가인은 엄청나게 도움되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세상에 가족이 뿔뿔이 다 지금 나가 있고 딸내미는 일본에 가서 뭐 하는지를 모르고 아들 하나는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있고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라고 또 여기 와서 다니고 있고 하나는 초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니면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데 얘를 학교를 공교육을 안 보내고 이상한 어떤 교회에서 맨들은 어디에 가서 애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뭔 전화를 받는데 받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교를 공교육을 안 보내고 어디 이상한 그 교회에서 맨들은 진해 이제 어떤 조직이 있나 봐요 그리 보냈는데 걔를 그 관찰한 소리를 그 아마 걔를 가리키는 사람이든지 뭐 그랬는지 애가 애 뜨러고 이렇게 거시거다가 갑자기 숨어버리고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런 이제 관찰 걔의 그 행동을 관찰하다가 그 얘기를 이제 이 사람한테 왔다고 애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또 공교육을 안 보내는 걸 왜 안 보내냐고 물었더니 이 공교육을 가면 성경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수십만 명의 공교육에 가는 아이들은 그 뭐야 그게 뭔 성경에 반하는 걸 가리킨다고 그래서 안 가면 걔는 어떻게 되냐고 가장 기본적인 놈들은 배우는 것을 안 배우고 그만은 애 뜨러고 어울리는 과정이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종교가 잘못 빠지면 오직 성경만 들고 그 해석도 잘못 오는 그런 정신병자 집단에 속해가지고 대한학교를 만든다는 둥 일산에서 만들어서 않았는데 또 서울에서 만들겠다고 서울에서 만들면 오겠냐고 서울 사람은 뭐 일산 사람보다 더 멍청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또 왜 이렇게 교의가 안 되냐고 물었더니 왜 이렇게 성도가 막 줄어버렸다는 거야 줄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전두사가 전두사가 뭔 또 얘기를 하냐면 그 저 우리 남부 침례교의 얘기를 저 미군부대 용산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나보고 아느냐 그게 거꾸로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냐고 내가 또 질문을 해봤어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당장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뜨는 제일 문제가 내부에 공산당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이는 그 정신나간 목사 이 사고야 딱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광고를 또 붙인 걸 보면 교회 광고를 붙인 거 보면 백석대학교 둘이 다 졸업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어 또 그 옆에는 엄청난 오래된 교회가 딱 버티고 있고 이게 성경만 어떻게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공교욕을 보내면 애들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협된 사고 정보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목사가 똑바른 얘기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부 오전소리도 옳은 소리도 할 수 있는데 전부 그게 자기 상객대로 편집된 겁니다 절대 그대로 들으면 안 돼 그냥 사람이 오는 소리다 저 미친놈이 오는 소리라 어떨 때는 순종 순종 온답니다 이쪽 게 또 특징이 그래야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무조건 순종을 하고 온답니다 그 여자 목사가 어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지 실력이 부족으니까 순종 순종 오는 거지 철저히 비판을 당해야지 공산당 얘기하고 있고 공교욕 안 보내고 그런 남편이 또 필요한 돈을 보낸답니다 그 애들이 몇 명을 데리고 왔으니 두 명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 돈이 상당할 거 아니야 또 교회에서 뭔 쩐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렇게 책을 읽어야 하냐면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는데 비판 정신이 있어야 돼 주는 대로 꿀꿀꿀꿀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사 우리 동네 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동네에 교위가 다섯 개 몇 개가 있어 두세 명 앉아 있어 마누라하고 그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 그러니까 또 의정부 또 가봐 마누라하고 그 교위를 내준 지하실에 내준 그 건물 장로하고 와 목사들 걸치 아프구만 또 그 밑에서 또 뭐 와서 어떻게 연결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저렇게 교위에 와 있는 상당한 여자들을 보니까 가정이 작살나 있는 여자들이에요 남편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술 먹어야지 뭐 야 가장 종교 이 기독교라고는 종교 조직이 내부가 보니까 썩어 있어 썩어 있어 교위 안 가는 게 맞아 어제 일본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젊은 아마 신학 관련 분인 모양인데 일본의 기독교인을 인구의 1%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1%가 아니고 1%는 교위를 나가는 사람이고 1% 정도는 또 다른 1% 정도는 교위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바이블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르치는 놈들이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도 않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족속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간다는 거야 딱 맞는 손에 내 그 말을 듣고 나는 한 교위를 안 다니잖아 그 설교 너무 깊이 들을 필요 없어 아니 그보다 좋은 설교가 지금 전 세계에 다 떠 있잖아 그런데 왜 저번 주에 사랑의 학교에 영어 예비를 갔더니 39살 됐다는 그 부목사가 있어 영어는 나블나블 잘해 잘한다고 해 그런데 가볍기가 아직 숙성이 안 돼가지고 결혼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줄줄이 올려놨어 와 39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강의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을까 헐려기가 많을까 앞으로 앞으로 기간이 문제일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아주 그냥 그 영어는 몇 마디 한답시고 가악 아니더라고 그거를 다 세계 듣는 세계 듣는 사람도 없지 여기야 다 어린 놈들이고 뭐 이게 장가 안 간 놈들이 태반이고 연세 이제 지긋한 몇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잘 또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맞아 내가 보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안 다닐까 그래서 일산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막 성도가 확 줄었대 그래서 왜 왜 주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대 뭐 교회가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애지관이 모이니까 이 목사가 욕심이 났던 거야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여기다가 엄청난 사이즈로 교회를 신축을 하면서 일이 부러졌대 신축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돈 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버렸대 그래가지고 교회는 덩그럽게 어떻게 지키는 지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려니까 거기도 다녀야지 이제 거기서 안 되니까 서울에다 또 이제 여기다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보니까 이 꼴이야 전혀 이 깊이 이런 게 없는 여기다 이제 대한학교를 만들겠다네 또 또 망하겠다 또 망하겠다 서울을 그렇게 일산에서 안 되니까 서울에 와서 하면 돼? 우리 동네를 아무리 우습게 봐도 서울이 아무렇게 우습게 봐도 서울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수십 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한양대 중국문학과 교수였는데 작은아버지가 한 소리가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제가 군산 촌놈이 올라오니까 옷도 없어서 작은아버지 옷을 빌려입고 은행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소리야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해 야 성렬아 서울에 올라왔지 군산 촌놈이 예 너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 예 너 남대문에 가면 그때만 해도 지게를 지고 물건을 다 날려줄 때 이렇게 할 때인데 길이 혼잡하고 그러니까 그 남대문 지게꾼이 말이야 너보다 무섭게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서울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이 말을 하셨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서울이 그렇게 만만한 데입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살고 원주민들 사니까 저 일산에서 교회하다 안되면 여기다 갖다 만들면 대안학교 만들어지고 일산에서 대안학교가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다는데 여기다 대안했고 만들면 아기들이 올 것 같아 발음교 가르치고 가르치고 장모음 단모음 가르친다는데 영어를 그렇게 가르칩니까? 코끼리 만지는 방법도 다리 만지는 거겠지만 모든 것이 고수가 있는 것 모든 게 고수가 있을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도 9월달 찬바람 나고 그저께 양술이 계속 나가보니까 막 찬바람이 휙휙 불고 아침에 으시시 해지기도 하고 책보기 좋습니다 최강광이나 또 한번 이 가을에 또 이제 추석 걱정해야지 혼자 사니 추석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정 목사가 이제 또 전화가 왔으니 이번 주는 또 저쪽 상계동 교회에 가서 또 국수도 먹을 겸 자 가을이 깊어갑니다 세상은 참 요지경이고 참 이 교회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가면 국수나 드십시오 밥이나 먹고 놀고 안 나가는 게 낫점